자 인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전남 순천에서 오 멀리서 왔네 전남 순천에서 순천에서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저기 제가 노래를 시킨 그 저 형 때문에 아 선배님 선배님께서 선배는 아니죠 졸업을 했으니까 형님으로 형님께서 노래를 여기서 시키려고 부른 거예요 순천에서 여기까지 노래를 꼭 불러라 감기도 걸렸는데 아 차비 만들고 와라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한다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떠세요 기분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왜 안좋아요 차비만 들고 오랬는데 차비가 많이 나왔거든요 차비가 많이 나 아 차비가 술값보다 더 많이 나와요 어 얼마 나와요 차비가 경비가 얼마나 깨졌어요 지금 한 5만원 5만원 갈돈 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갈돈 또 따로 들고 따로 들고 왕복 한 10만원 네 오 꽤 많이 드네 그렇죠 좀 버겁죠 네 현재 하시는 일은 무슨 일 하세요 아 저 학생이에요 학생? 어디 학교 다녀요? 카톨릭대학 학생이에요 아 이분도 카톨릭? 네 어 그럼 이분은 과가 뭐예요 그러면 뭐 신부님 되는 거야 아니면 다른 거예요? 아니요 공학이요 미디오공학이라고 민요? 미디오공학 미디오? 아 미디오공학 아 그럼 미디오공학을 하게 되면 어디 방송국 쪽으로 갑니까? 네 아 그러시구나 오늘 아주 경험 제대로 하시네 네 미리 예행 연습하시네 아 좋아요 네 혹시 뭐 사귀를 하시는 분이나 뭐 특별하게 부모님이나 뭐 식구분들한테 하실 말 있는 분 있어요? 생각나는 분? 아니요 그다지 그다지 가족들하고 안치네요? 아니 시간대 네 아 경일이 형한테 한마디 하려고 아 경일이 형한테 한마디 하려고 누구요? 민중이 형한테 한마디 하려고 민중이님? 네 아 이거 제대했잖아요 네 한마디 하려고요 한마디? 하세요 바로 앞에 분한테 굳이 뭐 가까이 있는데 뭔 얘기를 해 네 아버님이 보고 계셔서 아버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네 딴 말은 못하겠지만 네 저는 옛날 기억해요 형 옛날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? 많이 힘들었죠 아 많이 괴롭혔구나 아니요 술만 먹으면 제가 챙기고 뭔 얘기야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? 개가 돼서 막 괴롭혀요? 아니요 개가 돼서 괴롭힌 거 제가 맨날 챙겼거든요 아 거꾸로 챙겨줬구나 집에 데리고 왔어요 완전 그냥 아사리판 돼가지고 네 아 주사가 있는 줄 몰랐네 여기서 한 번 그런 거 못 봤어요 주사가 있었구나 순천선수 화이팅이래 네 아버님이 파이팅 해준대요 감사합니다 블루조로래가 뭡니까? 네 강산에 거슬러는 강물을 거꾸로 없어서 뭐 18자입니다 네 18자 하면 돼요 18자 네 강산의 시노래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네 이 노래거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군분이 박수 쳐주겠지 뭐 박수 네 갑니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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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걸어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떠나니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리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 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 걸어 걸어가다 보면 전원을 공포트에 누워선 난 just too weak and cheap 여러 갈래 길 중 마냥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걸어 걸어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해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그래도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알아 수없이 많은 너로 가야할 내 앞길이 잃지 않아 그래 다시 가다보면 걸어걸어 걸어가다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이 감사해야겠지 예예예예예 보이지도 안 느껴지는 어깨 떨구고 한숨치는 그대 두려워 말아요 자수껏 웃는 저 흠찬 연어들처럼 다같이 힘듭시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채점 올라오니까 평가를 봅시다 네 목이 아파요 내가 볼 때 이분은 독감이 평생 갈 것 같아 목소리가 좀 그래요 어려운 노래인데 와 잘한다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민중이 아버님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면서 내일 점심 쏜대 아버님이 점심 쏜다고 메뉴 정하래 자 이렇게 해서 아버님이 이제 우려의 말씀하신 거고 점수들 불러주세요 점수들 봅시다 쫄면 안 돼요 노래의 흐름이 고르지 않네요 술 쏘세요 84 80 8도 메딕님도 80 한결림은 89 한결림만 89 주셨네 평균 염수 84 점이 안되네 어떻게 하면 좋아 언니 출동해야 됩니까 친구들한테 술 쏘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자 우리 언니 출동해서 한명씩 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순천에서 오신 장평원씨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키가 190이 넘어요 191 알겠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